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집은 함흥식 전문인 서울냉면입니다 60년 이상 된 오랜 맛집이구요 1년에 4개월 정도만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4, 5월 정도에 시작해서 명절 추석 전까지만 영업을 하니까 잘 맞춰서 가야겠죠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이 육수를 주는데요 수육을 삶은 진한 깊은 육수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뽀얀 육수가 나중에 냉면하고 같이 먹으면 조합이 되게 잘 되구요 주전자가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만큼 정말 한가득 줍니다 이 육수를 마시면 몸이 진짜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느낌이 들구요 냉면이 나오기 전까지 육수를 먹으면서 기다리는 재미도 있어요 냉면이 나오기 바로 전에 식초와 겨자 그리고 양념 소스를 줍니다 이 소스들을 꼭 넣지 않아도 기본 냉면 양념이 맛있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드디어 냉면이 나왔습니다 양념이 너무 맛깔스럽게 보이죠 면이 진짜 너무 쫄깃쫄깃하게 맛있구요 위에 올려지는 수육 그리고 오이, 계란, 무 다 조화가 참 좋아요 특히 이 수육은 진짜 너무너무 깨끗한 맛이 나고 냄새 잡내 하나도 없이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 수육입니다 저는 새콤한 맛과 겨자맛을 좋아해서 소스를 좀 첨가해 주었어요 그런데 소스를 넣지 않아도 이 양념 자체가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새콤, 달콤, 매콤 이 조합이 진짜 건강하고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이 함께 주는 무채가 진짜 대박인데요 이 시원한 맛이 냉면과 너무 잘 어울려서 얹어 먹다 보면 끝도 없이 먹게 돼요 고기 수육 진짜 야들야들한 거 보이시죠? 진짜 살살 녹습니다 완 냉하고 마지막으로 익숙까지 마셔주면 진짜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추석 전날 다행히 문을 열어서 먹을 수 있었던 목포 찐 맛집 서울 냉면이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오래된 맛집 유달 콩물도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도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포 시민들만 알 수 있는 찐 맛집 오룡시장 안에 있는 횟집을 알려드릴 텐데요 상차림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곳입니다 자연산 해산물만 취급하고요 전국 배달도 하는 곳인데요 오룡시장 안에 있는 삼양회 수산입니다 기본 상차림이 이정도입니다 기본 상차림이 이정도입니다 다행이라면 건조ufen 편하게 다져다 줍니다. 연기 나오는거 보이시죠? 도미가 남아서 그냥 보버렸어! 이러면서 주시는 도미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살이 맛있었어요. 뽀뽀하면 빠질 수 없는 새발낙지 호롱구인데요. 식당에 가서 사먹으려고 하면 가격대가 꽤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상차림에 내어주십니다. 이건 달콤 짭짜루만 명태조림이었는데요. 이것도 맛있었어요. 전복도 예술이였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살에 감동해서 폭풍 흡입했어요.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 호모인데요.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삭히지 않은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좋아! brand 저녁! 예술이였습니다! 자, fees 보관없고 수고하자, 만족대표는 100%를 했더니 endorsedgy, 늦은 1개의 price 해냈습니다. 고추, 마늘, 참기름 조합을 잘 맞춰서 이 쌈장이 진짜 이집의 치트키예요 민어 뱃살 파틀은 익었어요 이 친구의 파틀은 익었어요 한 번은 익었어요 여기 가운데가 민어 여기 가운데가 민어 여기서 배까지 만들어가지고 나 지금 방금 민어 먹었는데 민어야? 먹어 먹어 장난하네 민어 뱃살을 이렇게 따로 먹어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진짜 꼬득꼬득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살들은 정말 입에 넣자마자 다 녹아버렸어요 육수 뒷두근 해당 두근 Whilst 감성동도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요 식감이 꼬득꼬득하다고 해야 될까요? 적당히 씹는 식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 부드럽기도 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먹지 않는 이 지느러미 쌀을 남편이 하도 맛있다고 권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꼬득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얼린 돌을 바닥에 깔아두어서 회를 계속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집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회 양이 너무 많아서 초밥처럼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리가 나왔는데요. 이 집 지리는 정말 제가 평생 먹어본 지리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맛있는 탕입니다. 오룡시장 안에 있는 삼양 회수산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해서 그날 좋은 회가 어떤 건지 상의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진짜 알려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끼는 맛집인데요. 목포에서 30분 이내 정도로 가면 있는 독촌 낙지마을에 있는 바다촌이라는 식당입니다. 기본찬들이 진짜 너무 맛있고요. 특히 간장, 게장은 정말 예술입니다. 저희는 가면 낙지초무침을 시켜 먹는데요. 매콤, 새콤, 달콤한 조합이 정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완벽한 맛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가득 주는 미역국도 낙지초무침과 조합이 잘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릇에 참기름을 담아주는데요. 밥을 넣고 낙지초무침을 넣어서 비벼 먹는 거예요. 비빌 때 미역국을 조금 넣어주면 좀 더 수월하게 비빌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바다촌 식당은 늦게까지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반드시 전화를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쑥골레라는 분식집인데요. 여기 역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몇십 년이 된 분식집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맛집이 되어서 줄을 서는 곳인데요. 쑥골레라는 독특한 메뉴가 메인인 곳입니다. 정말 독특하고 이 건강한 단맛이 정말 한도급도 없이 먹게 만들거든요. 반드시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인 게 이 쑥골레라는 식당이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 삼성점, 압구정점, 판교점의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열리니까요. 일정 체크하셔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대는 분식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독특하게 맛있는 맛과 건강한 재료들을 생각하면 이 가격을 지불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집 떡볶이가 또 예술인데요. 두툼하고 쫀득쫀득한 쌀떡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양념 맛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매운탕?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데 툅툅하지 않고 적당히 달콤하고 맛있는 정말 신기한 맛입니다. 직접 만들어서 구워주는 이 군만두도 예술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바삭바삭하고 한 100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이 집의 열무 비빔국수도 진짜 맛있는데요. 보기보다 짜지 않고요. 건강한 맛있는 양념 맛이 납니다. 면은 어떻게 삶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쫄깃쫄깃합니다. 이건 저희 엄마의 최애 메뉴인데요. 이 집의 베스트 메뉴로 꼽을 수 있는 냄비국수입니다. 깊고 진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정말 일품이고요. 냄비국수에 있는 면발 역시 굉장히 쫄깃해서 다 먹을 때까지 뿔지 않습니다. 한번 가면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수꿀레였고요. 서울에서 팝업도 한다고 하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목포 맛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촬영해가지고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랑 치가버라잖아. 내 머리만 찍으세요. 원래 치가버라 반짝반짝. 장래야 치가버라 반짝반짝. 장래야 치가버라 반짝반짝반짝. 장래야 치가버라 반짝반짝반짝반짝. 진짜요? 그래야죠. 실사해야죠. 원래 있던 건 그냥 뒷까지 찍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아 맞아요. 사장님이 일한다고 이런 거 맞게 했었다고 치가버라. 힝것 Advisors